차도 많이 막히고 지루한 것이 영 흥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보았다. 영흥도 영흥도는 섬이지만 다리가 연결되어 있기에 도로를 따라 들어갈 수 있다. 대부도를 지나 선제도를 넘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곳 영흥도 먼저 마트에서 장을 보자. 아리야 근처에 마트 알려줘. 대부도에서 선제대교를 이용하면 선제도를 들어갈 수 있다. 아리야 근처에 analysis에 받는 장은야 보다. 뭐 좀 까지? 아리야 근처에서 선이 됐다. 아리야 근처에서 선이 됐다. 아리야 근처에 가보았다. 아리야 근처에서 선이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제도를 뒤로 하고 영웅도로 들어간다. 영웅도에 오면 항상 들리는 곳이 있다. 영웅도의 한 마트.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다. 요즘 해로질로 유명하신 분이 손님으로 오신다 하여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.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하였다. 이번 여행에서는 멋진 일모를 볼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